부담 부담이죠.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어디에서 개호빈씨를 잠깐 봤어요. 그런 후보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후보분들이 이렇게 언급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고요. 저러는 사람은 미리 걱정하고 이래서 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지금 나아가야겠다. 어떻게 행위하겠다. 뭔가를 계획해야겠다.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현장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할 때 나중에 그 평가가 후보분들이나 아니면 이 드라마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제가 일할 때 열심히 하는 것뿐 더 좋다면 좀 더 잘할 뿐 이것이 제가 뭔가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고 이런 건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이에요. 사실은 그래서 이 드라마 하면서도 사실 현장에 매번 나갈 때마다 굉장히 고민스럽고 전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에 큰 힘이 되고 또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그렇게 찍는다면 아마 좋은 결과 저한테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많은 분들한테 많은 저를 좋아해주는 후보분들한테 또 그만만큼의 어떤 일정한 어떤 약간은 거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굉장히 부담이고요. 요.